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굿모닝 에버바디 암 딱트 케이야. 3월 21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먼저 전일 해외시장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죠. 다우존스 0.55% 하락, 나스닥 0.06% 상승, 반도체 지수 1.02% 하락 마감했구요. 자 어저께 유럽이 조금 낙폭 있었어요. 독일이 마이너스 0.57% 하락. 그리고 영국이 0.45% 그 다음에 프랑스가 0.80% 하락이었습니다. 자 미국이 어저께 FOMC 금리 동결 발표를 했습니다. 제가 새벽 2-3시까지도 잘 보고 있었는데 막판에 좀 밀린걸로 제가 파악이 되는데요. 이거 안나오네. 됐습니다. 그래서 FOMC에서 자산 축소하는 것도 9월 정도에 동결하고 올해 안에는 금리를 인상하지 않겠다. 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자 그로 인해서 금융주가 조금 하락해서 다우존스 조금 하락했다. 그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쨌든 금리 인상하지 않겠다 하면 주식하는 입장에서는 그래도 다행인 그런 상황이다. 라고 일단 보여지고 다우존스가 0.5 정도 빠져도 아직까지 양호한 상황입니다. 물론 여기 20일 위에서 치지 받고 계속 추가 상승 강하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만 단기적으로 조금 부담감 있다. 왜냐하면 미중 간에 협상이 좀 원활하게 잘 되지 않을 것 같은 전망들이 지금 조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한 부담감입니까 단기적으로 봤을 때 하락폭을 대번 다 반등해냈기 때문에 당분간 조금 횡보하지 않을까 라고 추측해 보겠습니다. 자 미국 중국 간의 무역 관세전쟁 그 부분만 봉합이 된다면 조금 더 나아질 텐데 그래도 이 전 세계가 돌아가는 경제 부분에서 어느 하나 문제 없을까요 유럽은 영국이 브렉시트 안 그것을 아예 브렉시트 안 하는 쪽으로도 조금 고려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래서 새로운 시한을 3월 29일에서 6월까지로 미루는 걸로 잠정적으로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한 부분들이 영국의 파운드화의 평가철화 너무 어렵게 이야기해 놨어요. 물론 알아듣겠지만 파운드화가 올라서 영국이 별로 안 좋다 이렇게 하면 될 텐데 그죠? 영국에서 자금이 좀 이탈하는 조짐도 보인다 그런 뉴스가 있고요. 자 이제 FOMC라는 큰 또 중요한 발표가 어저께 나왔으니까 오늘 우리나라 시장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좀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중국은 보합으로 끝났고요. 자 다들 중국은 강한 상승 이후에 조금 부담감 가지는 권력인 것 같고 니케이도 마찬가지로 이평선에 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 야간시장 상승 잘 가고 있다가 그냥 확 조금 밀렸어요. 그래서 뭐 이것은 큰 의미 없다. 지금 현재 0.07% 하락 마감했는데요. 외국인이 219계약 매도 자 장중에 어저께 특징적인 것이 상당히 등락을 거듭했죠. 그죠? 이렇게 선물 외국인 매도를 7500계약 가까이 매도를 하고 선물을 딱 보면 돼요. 그죠? 그러다가 나중에 1800계약 가까이 땡기면서 2천계약 3천계약 4천계약 5천계약 이런식으로 환매수 하면서 그죠? 땡겨버리면서 끝났다. 다행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이것이 한번 물론 여러가지 변수가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시장을 한번 투자자들을 교란시킨 목적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오늘 위쪽으로 간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요. 쉽게 단정짓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기관 외국인이 강한 매수세가 들어와야 되는데 최근에 외국인 매도세가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코스닥은 26억 매수였는데 기관이 그죠? 또 코스닥 매도가 좀 나왔고 그러한 부분들 정리를 하자면 이제 여기 20일하고 거의 맞붙었거든요. 여기를 아래골을 딱 땡기면서 여기 추세도 추세선도 참 이게 어느정도 지지와 저항에 역할을 한다는 것이 한번도 확인되지 않습니까? 닥터케인 2134 여기는 안깰 거다. 여긴 지지할 거라는 의견을 계속 드리고 있거든요. 아직도 변함없습니다. 아래골을 싹 땡겼으니까 이거 돌파를 반드시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기관 외국인 쌍거리 매수 세가 반드시 들어와야 됩니다. 혼자서는 안 돼요. 한쪽이 초치면 안 됩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21선 이탈하는 척 하다가 좀 땡겼는데 이거 강하게 돌파 시도 나와야 돼요. 그렇게 해야만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 이제 FOMC에서 금리 인상 기조를 쭉 해오던 것을 2년 만에 금리 인상 하지 않겠다 그럽니다. 작년에 금리 인상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게 정시에는 가장 큰 저는 걸림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이 한풀 끊겠다면 우리도 조금 더 안정적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제 하나 크게 남은 이슈는 미국 중국 간의 관세 전쟁 그리고 우리나라 북미 간에 얼마나 빨리 재협상 내지는 서로의 의견을 이견 이견이라야 되겠죠. 비핵화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재 부분에 대해서 이견을 빨리 좁히느냐 라는게 큰 이슈라 하겠습니다. 자 태환님 솔나무님 JJ 힐링님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관심 가져주시는 안티 여러분 땡큐 들어오지도 않는다면 그죠? 누를 수도 없을텐데 그래도 살포시 한번 눌러주고 가시네요. 땡큐 하하 마음을 바꿨어요. 자 모두 다 사랑하리로 마음 바꿨습니다. 다 사랑합니다. 안티도 사랑하고 저를 아껴주시는 분도 사랑하고 그죠? 자 지금 동시효과가 조금 그래요 그죠? 보시면 볼분기 잘 안보여요. 그죠? 오늘도 현재 동시효과 코스피 마이너스 0.60 허락 출발 예상됩니다. 참 요새 참 그래요 편동성 심합니다. 코스닥은 0.04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는데요. 자 한번 체크해보도록 하죠. 포트폴리오 삼성전자 양호합니다. 여기 4만3천원권 안깨면 뭐 충분히 반등 가능한 권역이다 생각하고 많이 지금 박스권에서 다지고 있거든요. 밑으로 추가로 하락하기보다는 한번쯤 반등시도 나올 수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반등시도 나오면 적절히 비중축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기관 내수자 들어왔구요. 히아님 히아님 아침마다 올려주시는 글 때문일 수도 있겠죠. 땡큐 히첼 방가방가 HLB 생명과학 야 좀 가자 좀 가자 주력이거든요. 삼성전자 2만원권 오면 비중 확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쉽게 깨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바이오 오늘 그래도 나쁘지 않은 출발이죠. 바이오 오늘 반등세 나오면서 오늘 상승출발 예상하고 있네요. 자 딱 띄우면서 비중 축소하면서 나오겠습니다. 하나케미칼은 어저께 좀 쳐줬어요. 20일 깨질 때 뭐 줄이는 것도 나쁘지 않았으나 시장 전반적으로 빠진다고 봤을 때 개별학제 아니다 봤을 때 일단 좀 더 홀딩 했습니다. 여기 2만2천원권 깨지 않는다면 반등시 매도한다면 별 무리 없다 생각하고 있고요. 어뜨기 자 20일 아 여기 20일 60일 120일 아 240일이죠. 여기 지지 않은 권력이니까 반등 한번 나오면 되겠다. 어저께 전체적으로 장이 안 좋았으니까요. 그죠? CJENM 외국계 매도세 약간 있고 기관매도세 자 지지권에 있으니까 충분히 반등 가능한 권역이니까 한번 딱 상승 놓을 때 적당히 다들 조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건설은 낙폭 과대에 따른 반등 반등이 한번 나올 수 있다 보고 지금 매수 들어갔고 이것이 추가로 이렇게 더 쳐지기에는 이제 남북경협 안 좋다는 이슈는 주가에 어느정도 다 반영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의 바닷권이거든요. 물론 여기 한 단계 더 뚫고 내려오면 여기까지 빠질 수 있는데 하노이선은 결렬로 불발로 이 추세 좋던 종목이 그냥 까졌지 않습니까 지금 더 안 좋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미사일 쏜다구요 안전 악재 넣을 만큼 낳았다 판단했기 때문에 반등 넣으면 적절히 수익 내고 나오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일 같은 경우에 수소차가 어저께 강했구요.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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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5G가 최근에 강한데 위쪽에 있는 거 따라서 한 번 안 돼요. 큰일 나요. 물립니다. 극명하게 나눠지고 있습니다. 와인솔 이거 넣으면 괜찮네. 일단 집어넣어 넣습니다. 위에 붕 뜬 이렇게 위에 붕 떠서 있는 테마주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납니다.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그래서 전일도 그렇고 최근에 시청 상위 종목들 붙들어 놓고 테마성 종목들 돌아가면서 조금 순환하는 그런 스타일인데 오늘은 중국 화장품 관련 면세 관련 조금 하락 출발 예상 되고 있네요. 바이오는 그만 그만 그쵸? 셀트리온 여러분들 요즘에도 싫어해 누르던데 딱딱해 이야기한 게 틀린 게 있습니까? 여기 위로 푹 날라갔어요. 여기 22만원 안착되는 거 보기 전엔 딱딱해 관심 없다 했는데 틀린 게 없습니다. 밑으로 거꾸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종목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평 안하니까 여러분들 기분 안 좋습니까? 이해는 합니다만 눈에 보이는 대로 말씀드리고 그 확률이 높다면 여러분들 한번 참고를 해보십시오. 셀트리온 여기 저점 20만원 무너지는 순간 상당히 19만 3천원 밑에 있는데 이것이 맞아무는 순간 정말 안 좋은 상황으로 간다. 여러분들 긴장하셔야 됩니다. 가지고 계신다면 자 이평선들이 다 뭉쳤어요. 이평선이 뭉쳤다면 어떻게 됩니까? 확산돼 확산 수축되면 확산된다구요. 확산되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 위로 간다구요? 노우 밑으로 빠져야 이평선들이 하락 추측으로 확산되는 겁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상당히 조심해야 돼요. 삼성전자는 반동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동시효과 1.25 땡큐 올라갈 수 있다고 봅니다. 어저께 들어오셨잖아요. 삼성전자 던지라 그랬습니까? 올라갈 수 있다고 본다고요. 그죠? 왜? 시장의 흐름이 그래요. 계속 붙들어놨거든요. 실적 좋고 반도체 가격 내려가고 그걸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죠? 그런데도 기관이 왜 삽니까? 그죠? 여러가지 평가해봤을 때 그리고 운용할 때 바스켓 안에 들어가 있는 삼성전자를 배제하고는 나홀로 지수를 올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지수가 내려가면 당연히 삼성전자가 많이 빠지는 건 당연하겠죠. 장시장했습니다. 하나케미칼 삼성전자 1.4% 예이야 본전 다 됐어 올라가면 무조건 플러스야 그죠? 우리 주력입니다. 삼성전자가 주력이에요. 여러분들 방송하는 사람 중에 삼성전자 주력이라는 사람 잘 못봤죠? 닥터케인은 안정성을 추구합니다. 여러분들 한달에 2% 먹는게 우습게 보이시죠? 한달에 2% 먹는거 꾸준히 1년만 하면 그 사람 최상위권 올라갑니다. 최상위권 트레이드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몇억씩 굴리는데 삼성전자 하나 안갖고 있는다구요? 그죠? 파다닥거리면 그만한다구요? 파다닥거리다가 큰일나요 안정적으로 가는게 더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시장 그냥 들고갑니다 주포 두개가 HRB 생명과학 삼성전자 1.5% 갑니다 왜 갈 수 있다고 보느냐 그동안 지수 반등할 때 못갔어요 못갔어 그렇기 때문에 내 차례라 하면서 갈 수 있다고요 왜냐하면 기관 내고 있는데 큰 자금 움직이는 바스켓 안에 프로그램 매매 안에 삼성전자 있어요 매수세 들어오면 삼성전자 빼고 갈 수가 없어요 갈 만한 자리입니다 코스피 0.50% 강한 상승 코스닥 0.21% 기관 내고 쌍거리 매수세 들어오고 선물도 플러스 461기약 땡큐 위로 올라갈 것 같아 21뚝 올라가면 이번에 이제 성공하는거에요 아 힘들었어 최근에 역시 마음을 안티도 사랑한다는 마음을 가지니까 시장이 닥터케이에게 기회를 주네요 개인이 푸드옵션 17억 삽니다 땡큐 개인이 푸드옵션 많이 사면 지수 안빠져요 닥터케이지 지수 닥터케이지 주식 생소 탈출 팁 12 푸드옵션 개인이 많이 사면 빠지지 않는다 이거 30억 40억 50억 늘어가면 땡큐 안빠져요 자 20일 오늘 강하게 돌파하면 땡큐 끝나는거에요 이제 조금 마음 편안하게 가져갈 수 있는겁니다 그냥 상승도 아니고 강한 상승이에요 자 프로그램 매수세 초장부터 들어옵니다 500억 코스피 코스닥은 32억 매도 상관없어요 자 지금 뭐하고 있느냐 채팅방에 날려드리고 있는겁니다 유료방 모집하고 있습니다 혼자 하시기 힘드시다 유료방 운영중이니까 같이 해보시구요 닥터케이가 충분히 조언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료방도 운영하고 있어요 유료방 이전에 무료방 2년 운영했습니다 그죠 열정적으로 같이 참여하시는 분들 무료방에 닥터케이 여기 방송창고 밑에 보면 닥터케이 카톡 있어요 무료방 저도 같이 하고 싶습니다 라고 날려주십시오 삼성전자 2% 예이야 가는거야 쎄 이쪽으로 들어온다는거 알고 있었어 그죠 왜 며칠동안 쉬었거든 그죠 아침에 시작하더라 아닙니까 비밀님이 이야기할 때 오늘 삼성전자 어떻게 될거같아요 올라갈거같다 했잖아요 올라갑니다 바이오 제약도 오늘 상위쪽에는 약간 빨개 그러면 가면 돼 오우 2차전지 쪽으로 오래간만에 들어오구요 남북경연 뭐 그만 그만 엔터 YG엔터테인먼트 박살나네요 당연하겠죠 세무조사 한다고 그러거든요 5G 비교적 강세 그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저는 미리 이야기했어요 삼전 갈거같다 아 지금부터 출발이 괜찮은거 같아요 기관외국인 쌍거리 들어와야 된다 했어요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자 포트폴리오 뭐 양호하네 됐어요 HLB 생명각 마이너스건 약간 밀리는데 하 어떡해 좀 밀립니까 그러나 주력포트가 HLB 생명각하고 삼성전자니까 이거 두개가 강하게 가면 별 문제없어요 시장이 20일 돌파하게 되면 같이 동반상승 조금씩 다들 할 수 있는 여력들은 다 있다고 생각하고 대개 고점에 있는 종목을 편입을 안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은 걸릴 수 있어도 큰 무리는 없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야 어저께 선물을 봤습니까 야 이거 보세요 이거 이거 뭘로 이렇게 만들었다 선물로요 선물로 여러분들 유튜브에 닥터케이 최근에 커뮤니티로 여러분들께 중간중간에 조금 안내 주시기 도움될만한 내용들 여러분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뭔가 하면요 여기 있죠 여기 보시면 2200명이 이제 다 돼갑니다 자 커뮤니티라고 있는데 이것을 굳이 안 눌러도 유튜브에 한 번씩 들어오면 이렇게 제가 중간중간에 한 번씩 이렇게 이제 카카오 스토리나 트위트나 이런거 하듯이 이렇게 날려드립니다 그러니까 한 번씩 중간에 관심 가지십시오 보셨으면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그죠 끝내주는 변동성 어저께 이야기 해 드렸고 자 셀트리온 이야기도 해 드렸고 그죠 그 다음에 외국인 땡긴다 지금 진행중이다 장중에 이중바닥형이다 그죠 코스피 그리고 위로 날랐어요 자 그런거 알려드리니까 여러분들 관심 좀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면 닥터케인 신나가지고 더 열심히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다 출석책과 함께 1번 눌러 예이야 자 코스피 0.57% 상승 코스닥 0.23% 상승 외국인이 오래간만에 619억 자 전일 10시 11시대도 잘 넘지 않던 600억 규모 매도가 갑자기 10분도 안되는데 매수세 들어옵니다 그죠 강한 매수세 땡큐 가면 되요 이제 위로 가면 되요 빠리님은 최근에 계속 들어오시네요 빠리님 혹시 우리 채팅방 회원이세요 무료 채팅방 회원 아이디에 있는 옷이 제가 눈에 익어요 아이디가 아니죠 뭐 프로필 사진에 있는 옷 야 하이닉스가 연이어서 나르네 그죠 삼성전자도 한거 별로 없어 대번에 올라가요 죄송합니다 기침소리 죄송해요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무료 채팅방 원하신다면 방송 안내 밑에 보면 닥터키 1대1 채팅방 아 1대1 그러니까 채팅방 있어요 그쪽으로 들어오셔서 요청하십시오 그러면 참석 많이 하시는 분들은 같이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무료방 많이 모으려면 할 수 있어요 비밀번호 딱 풀어버리고 오세요 이러면 200명 300명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개판되요 안에 있는 분들 그렇게 하기 싫어서 딱 비밀번호 비밀번호 그려놨어요 2년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70파스푼 하고 있어요 같이 IT 전기전자 강세입니다 그죠 그동안 눌러놨잖아요 이렇게 흐름을 예측을 잘 해야되요 먼저 올라갔고 눌려줬고 이제 재반등할 때 IT 데리고 간다 화장품 다 팔았어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그죠? 조금 더 올라간 거 있으나 내 거 아니고 다른 데 갈아타는 게 훨씬 나은 거고 이제 이것이 조정받을 겁니다 화장품 개통 그죠? 뒤늦게 뉴스만 듣고 뒤늦게 얘기 들어가면 또 물리는 거 아닙니까 그죠? 바이오 셀트리온 강보압 HLB 바이오 쪽으로 조금 몰려들면서 갔으면 좋겠고 2차전지 쪽이 상당히 약세였거든요 오늘 좀 들어옵니다 그죠? 남북경협도 뭐 그만 그만한 정도 정권주가 슬 반등하려는데 키움 정권 정도는 관심이 있거든요 SK이노베이션도 2차전지하고도 약간 관련 있고 그죠? 여러분들 공기청정 이런 거 따라가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위에 꼭대기 있습니다 5G 하고 따라가면 안 됩니다 꼭대기 있습니다 꼭대기 자 포트폴리오 외국계 매수세 들어온지 여부 체크해 볼게요 삼성전자 필 받으면 여기 위로 올라가거든요 일단 상황 봐서 여기서 조금 끊어내고 비중 축소하고 홀딩 더 하든지 강하게 돌파하면 던질 필요 없고요 비밀님 마찬가지로 또 우리 다 가지고 계시잖아 우리 회원님들 물론 제가 장충해 날려드릴 겁니다만 위로 강하게 돌파한다면 여기 위로도 갈 수 있어 4만 7천 5백원권 그죠? 상황 봐서 적절하게 대처하겠습니다 외국계 매수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HLB 생명과학 여기를 깨기보다는 위로 반등 나올 강성 넣고 외국계 살짝 매수 들어오고 있고요 하나케미칼 반등 나오고 있고 외국계 매수세 들어오고 있고 오뜨기 반등씨도 나오고 있고 아래꼬리 달고 양호하고 CJENM 취직권 딱 있고 현대건설 양호 브러스 출발 양호 외국계 매수세 들어오네 노 프라브럼 자 전체적으로 다 시청 상위 종목들이 골고루 빨간 모습 시장 전체를 지금 사고 있는 것 같아요 바스켓 안에 있는 거 어느 특정 업종 말고 특히 강한 쪽은 아 이거 뭡니까 전기전자인데요 이제 전기전자가 아 다시 주도주 역할을 하려고 아마 하는 모양입니다 먼저 올랐고 먼저 조정 받았거든요 먼저 조정 받았다는 모습은 표현이 잘못됐습니다 먼저 강하게 올랐어요 지수 하락할 때 이쪽이 당연히 지수 업종 상위 종목이기 때문에 코스피 그죠 빠지는 거 당연했고 이제 반등 나올 때 이거 안 되고 가면 안 되거든요 1등 2등이니까 갑니다 들어오고 갈 거예요 브러스 납니다 분명히 브러스 난다고 그랬어 삼성전자 나머지 자 LG 디스플레이 이거 약간 관심이 뗐어요 LG전자는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좀 기다려야 되고요 현대차도 약간 관심이 있어 이제 현대차 관심이 있습니다 이거 상단으로 올라와 이걸 뚫어야 되는데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아 빨리 돌립니다 지금 나머지 포트폴리오 다 양호하기 때문에 뭐 저기 집중 안 해도 돼요 딴 거 큰 흐름 먼저 보는 게 중요합니다 자 현대중공업 별로고 현대미포도 약간 별로고 대우조선 별로고 삼성중공업만 약간 괜찮은데 꼭대기니까 좀 부담스럽고 조선주는 점수를 많이 주기 힘들어요 건설주 낙폭 막 제대로 두드려 맞았는데요 반등 시도 반등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낙폭 과대에 따른 반등 시도 나오고 있으니까 만약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더 홀딩 가능하다 반등 나오는 거 조금 취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통신주 별로네요 과징금까지 두드려 맞았다 하는데 통신주 접근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바뀌어요 예전에 통신주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여기 위에 있을 때 여기 위에 있을 때 통신주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이제 추세가 꺾였어요 이야기 안 합니다 통신주 이야기 안 한 지가 제법 됐을 겁니다 근 한두 달 됐을 거예요 자 포스코를 위시로 한 철강주 별로예요 고려하에 관심 있습니다 여기 위에 딱 있죠 어디 갔냐 여기 있어요 야 뚝꼴로 합니다 고려하에 관심 있어요 OCI 한화케미칼 태양광 쪽은 한화케미칼 관심 있습니다 자 석유화학 쪽이 물론 이거 지금 2차전지하고도 같이 겹치는 부분도 있는데 기름값이 좀 오르고 있으니까 약간은 관심 가져야 필요 있어요 금융주는 별 관심 없어 별 관심 없습니다 여기 돌파하나 싶어서 넣어놓긴 했어 근데 크게 매매하고 싶은 생각 별로 없습니다 그죠 거기다 금리 동결까지 됐죠 다 뺍니다 나중에 뺄게요 이거 뭐 별로 관심 없어요 현재 증권주는 약간 관심 있습니다 키움정권 여기 올려놨을 겁니다 여기 있죠 키움정권 관심 있어요 눌려주면 관심 가질 겁니다 키움정권 수급 기관해공이 좋네요 인터넷뱅 뱅크로도 지금 진출하겠다 이런 거 있죠 키움정권 관심 있어요 한국금융지주도 한국금융지주도 관심 있습니다 카카오뱅크에 지분 갖고 있죠 한국투자정권도 가지고 있고요 자 같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수 반등하면요 여기다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삼성화재 이야 날랐어 제일기획 그만 그만합니다 네이버 별로라 그랬습니다 아직까지 카카오 별로네요 카카오 와 여러분들 미세먼지 잘못 잡으면 안 돼요 위에서 위에서 꼭다리 잡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5G하고 그죠 미세먼지 공기청정 위에서 꼭다리 잡으면 안 돼요 자 LG생활건강 여기서 여기까지 먹었어 그죠 이야 끝내주지 않습니까 10% 가까이 먹었어 그럼 됐죠 다 던지고 나왔습니다 찔끔찔끔 가는 거 상관없어요 밑으로 조정받으면 이거 무조건 사놓을 겁니다 이거 기다리고 딱 있습니다 아모레퍼스픽 이야 조금 지지부지네 신세계 자 아모레퍼스픽 순번을 밑으로 내립니다 잘 빠져나왔고 신세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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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 생활건강으로 관심 가집니다 신세계 푸드 요것도 돌파했거든요 여기 약간 관심있어요 호텔실라도 관심은 있어 이마트 관심 제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며칠 전에 누가 물 보셨지 이틀 전엔가 이거 어때요 별로다 그랬습니다 올라갔습니까 못 올라가요 왜 하락추세 못 돌려냈어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자꾸 관심 가지면 안 돼요 이중바닥인 거 같죠 돌파하고 난 다음에 더 주고 사서 더 주고 팔아먹어라 우리는 딜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겠다 7번 눌러 얘이야 바닥인 거 같아서 자꾸 이런 거 들어가봤자 잘 못 간다고요 왜 아직까지 우우 하향이고 못 돌려냈다 그렇습니다 지수 잘 가고 있습니다 기간 애국인 쌍크림 매수세 강하게 들어오고 있어요 땡큐 브로우 형님들 이제 조금 마음에 드네 형님들 이제 좀 마음에 든다고 선물도 땡기고 있습니다 푸드옵션 아까보다 더 늘었죠 17억이었는데 21억입니다 땡큐 땡큐 가이 푸드옵션 더 사 40억 50억 막 사 시장 판단 못하는 겁니다 시장이 강한 반등서에 나오고 있는데 무슨 푸트 그죠? 무슨 푸트 20일 돌파하는 장대 양복 나오면 끝나는 거예요 게임 거의 그죠? 자 오뚜기 하나 조금 힘 없는데 오뚜기처럼 약간 무너진데도 다시 반등 나와서 다시 돌았을 겁니다 아우 어떻게 표현 괜찮았습니까? 자 삼성전자 가요 예이야 2.6% 삼성전자 쪼라가 다 던지를 했습니까? 노! 레이어님 그죠? 야씨 근데 HLB 생각 왜 빠져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어요 어느정도 갈 겁니다 바이오를 조금 붙들어놨네 좀 흥분했습니까? 흥분은 아닌데 그냥 활기차게 하는 겁니다 야 조금 오른다고 흥분했냐? 아니에요 뭐 이런거 뭐 얼마나 있다고 그죠? 그런거 아닙니다 그냥 활기차게 하는 겁니다 바이오를 조금 붙들어 놓고 있다 화장품 붙들어 놓고 있는데 우리는 다 던지고 나왔으니까 아무 상관없고 음식료도 최근에 간거 좀 붙들어 놓는다 왜냐하면 지금 업종 시총 상위에 있는 것들 데리고 올라가기 때문에 다른 것들 다 같이 가면 너무 치수가 폭등하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제 이해 되시죠? 최근에 못 갔더니 2차전지 이런거 데리고 갑니다 5G도 조금 강세는 있네 그죠? 뭐 보고 있는가 하면 이렇게 지금 캡쳐해 놓은거 보고 지금 보내드리려고 지금 하는 겁니다 이렇게 치수는 순환한다고요 업종별로 뭐 때문에 순환한다? 암만 치수가 좋아도 그러니까 아 좋아도 시장상황이 좋아도 다 올려버리면 치수가 0.71% 상승하는게 아니라 1.52% 막 올라간다고요 그러면 운용하는 입장에서는 그게 안돼요 왜? 파생포지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참 어저께 저는 눈치챘어요 사실은 이거 페이크면 많이 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오늘 밑으로 꼬꾸라집니까? 올라가네 그죠? 치수의 향방에 대해서 틀리는게 별로 없어요 그죠? 만기일 전날 상방이다 그랬습니다 안빠져 올라갑니다 그죠? 지나간 방송들 다 있으니깐요 지나간 방송들 다 체크해 보십시오 저는 상방같은데 이런 이야기 다 있습니다 프로그램 매수세 1,100억대로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참 예전에는 시시한 방송 한 백 백분 백이십분도 듣고 이랬는데 최근에 최근에 많이 줄긴 줄었어요 30분이 뭡니까? 그죠? 30분 계신 분이 의미없다는거 아니에요 삼성전자 3% 간다 예야! 자 전부 프로스권이겠지 전부 프로스권입니다 전부 프로스권입니다 하이닉스 간다고 삼성 안간다고 던지고 한 분 계실겁니다 순환매를 잘 모르는 분입니다 여러분 라면 오뚜기라면 좀 드시고 오뚜기 좀 사랑해 주시고요 아 나머지는 별 문제없어요 그죠? 자 LB생명과학 이게 조금 더 가져와야 돼 이게 시장이 강세로 전환한다면 바이오 쪽도 요새 아 물론 이제 감사의견 거절 이런 종목들 나올 수 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코스닥이 조금 그럴줄 몰라도 바이오 쪽으로 조금만 돌아선다면 HLB생명과학 갈 수 있다 생각합니다 나쁜 자리 아니에요 좀 보고 계십시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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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저의 쪽 흥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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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트폴리오 빨개요. 빨개요. 후라케 가는 거야. 3.3% 삼성. 삼성 진짜 가는 거야. 우리 포트 빨개요. 3점 빨개요. 4점 빨개요. 여기까지 밖에 못 돌려드리는 안타까움. 그죠? 저작권 때문에 더 돌려드리면 안 돼요. 지수 상승하고 있습니다. 물이 없어요. 이거 안 돼. 그러지 마. 딴게 아니라. 옆에 지금. 관심종목. 해놓은게 지금. 빼딱하게. 말을 안들어요. 이게 안움직여요. 아이 참.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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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하나케미키가 강해가구요 현대건설 갑니다 저점 매수 제대로 했어요 현대건설 자 바이어 약간 붙들어 놨어 그런데 셀티론을 필드로 반등초짐 보이고 있습니다 물이 없구요 어떻게 오늘 음식료가 조금 주춤하네요 그럴 수 밖에 없어요 같이 동달아 주춤하네요 왜냐하면 음식료가 많이 갔거든요 어떻게 농심하고 보십시오 많이 갔어 그러니까 조종받는거에요 어떻게 오른것도 없는데 같이 조종받네 삼량식품 이런거 조종받지 않습니까 섹타가 같이 조종받으니까 조금 주춤은 하고 있는데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전략은 어떻게 할거냐 강세보이는 종목으로 갈아탈거에요 나중에 농심 이런 부분들 조종받고 그리고 삼량식품 신세계 푸드 이런 종목군으로 오뚜기가 강하게 반등 안한다면 오뚜기 적절하게 반등 넣을 때 적절하게 청산하고 갈아탈겁니다 주도주군으로 업종 내 수납매 원래는 오뚜기가 강하게 가고 차익실현하고 농심 이런 부분들 조종받고 다시 재반등할 때 올라타는 전략이거든요 벌써부터 이야기 드렸습니다 오늘 이야기 아니죠 주도주군으로 갈아탑니다 주도 섹타에 못 들어갔는데 갈만한 종목으로 들어가서 수익 적당히 내고 더 센 종목으로 갈아탑니다 그 전략이에요 셀트리온 다행히 20만원권 지지하는 모습입니다 외국계 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되고 20만원 안 깨야 돼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은 아직도 좀 별로입니다 실라젠 반등시도 나오고 있으나 아직까지 좀 그렇구요 자 HLB 생명과학 반등 넣으면 2만원권까지 나올 수 있는데 그죠? 오늘은 아직까지는 좀 지지부진하네요 자 2차전지 이야 이쪽으로 강한 반등세 나오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 관심있어요 올려놨습니다 여기 있죠? 상단을 올립니다 게임주 NC소프트 약간 관심있어요 와이솔 휴대폰 관련이거든요 이거 관심있는데 너무 많이 올라서 좀 데려와야 돼 그죠? 자 준비 다 해놓고 있습니다 그죠? KMW 이거 올려놓은지가 언젠데 그죠? 날라갔습니다 안타까워요 조금 자 빠르게 포트폴리오 수급 상황 야 외국인 220만주 따블로 지금 사들이고 있어요 오늘 외국인 들어오는데 그죠?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그냥 사들이는 거 아닙니까 뉴스는 어저께 뉴스에는 반도체 별로다 이 뉴스 나왔거든요 그런 거 신경 안 쓴다 그랬습니다 분명히 그거 듣고 그거 보고 쪼라가 다 던진다 안 그랬어요 분명히 어저께 아침 방송에 그대로 이야기 돼 있을 겁니다 오뚜기는 많이 안 들어가 있으니까 크게 문제 없어요 그죠? 주력은 삼성전자하고 HLB입니다 생명과학 삼성전자 3.5 하니까 된 거예요 지금 현재 나머지 뭐 그만 그만 포트폴리오 플러스 마이너스 해보십시오 오늘도 장사 나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CJ E&N도 지지권에 있으니까 딱 반등 나오면 적당히 청산합니다 현대건설 5만 5천원권까지 노려볼 거예요 원형 바닥 스타일입니다 양호 오늘 매수세 들어옵니다 건설주가 너무 많이 빠진 거에 대한 반발 매수세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죠? 그리고 건설주가 남북 경협 하나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타면제 예비타당성 조사하는 거 면제하는 거 좀 더 정부가 건설 쪽에 부양하기 위해서 하겠다는 뉴스는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쁘지 않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장 멈출 줄 모르고 올라가네 1% 가까이 상승합니다 장대양봉 Very good 기가 내고긴 쓰러담고 있어요 1,200 1,300억 1,000억 선물도 2,600개 야 양호 너무 기분 좋아서 조금 흥분했습니다 조금 까란치게요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야 됩니다 고생 많이 하셨잖아 마음고생 그죠? 닥터케이는 닥터케이는 지수 연동되는 대형 우량주 위주로 매매하기 때문에 지수 빠지면 별 도리 없어요 사실은 그나마 여지껏 지수가 빠져도 닥터케이가 잘 운용을 해왔습니다만 이전상 최근에 북미 해담 결렬되면서 남북 경협 쪽에 좀 실려있었기 때문에 그죠? 좀 주춤형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대로 꼬꾸라지는지 아니면 빨리빨리 반등해내는지 빨리빨리 만회해내는지 보라고 했습니다 양호입니다 양호 시장은 베리굿입니다 프로그램 매수세 동반하면서 거의 게임이 끝나가는 것 같아요 반등하는데 별 무리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작정했어 작정했어 그냥 사들입니다 어저께 페이크 가능성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와 시장 끝났네요 하고 다 던지려 그랬습니까? 아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반등하는 거 보고 이거 페이크면 크게 간다 그랬습니다 크게 가고 있습니다 엔구님 반갑습니다 아 삼성전자 가는 거 봐봐 4% 갑니다 4% 우리 주력이잖아 삼성전자 HLB 생명가 HLB 생명가 하면 좀 가자 지수색 세게 당기면요 나중에 갈 거 없고 화장품 조지고 있습니다 바이오 그렇게 나쁘진 않을 것 같이 보입니다 현재 코스닥 시총 상의가 다 빨개 그러니까 바이오 못 갈 이유 없습니다 바이오 쪽에는 hlb 생명과학을 들고 있으니까 물론 시청 대개 상위는 아닙니다 하지만 바이오 쪽이 시청 상위에 포진하고 있으니까 같이 동반 상승 충분히 할만하다 죄송합니다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우리 관심 가져주시는 안티 여러분이 싫어요를 4개인가 5개 눌러주셨더라구요 관심 감사합니다 자 6개나 눌러주셨네 땡큐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어떻게 누르는지 모른다 핸드폰 세로로 보고 계시면 실시한 채팅 중간에 오른쪽 중간에 꽃표 누르시고 왼쪽에 좋아요 누르고 오른쪽으로 2칸 이동하면 실시한 채팅 다시 돌아오시면 됩니다 실시 야 삼성전자 미쳤어 어저께 다 던져라 그랬으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그죠 지수 반동권이라는 어느정도 확신이 있었어요 던지란 말 1도 안했습니다 오뚜기가 좀 빠지네 그런데 오뚜기 견딜 만한 자리에요 정태님 오래간만이네요 4만6천에 절반 걸어놨다 더 홀딩해도 괜찮은데 본인 알아서 하시고 이거 장대 안 보면 던지는거 아니에요 여기 위로 올라갈 가능성 더 있습니다 본인이 알아서 하십시오 저는 더 홀딩한다 끝내주게 가요 오른거 없습니다 삼성전자 데리고 갈거에요 여기 위로 노립니다 4만7천5백원 노립니다 거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하루종일 나왔던 거래에 지금 3분의 2 가까이 나왔어 지금 1시간도 안되는데 40분밖에 안되는데 왜? 외국인이 집중적으로 사고 있어 기관도 아마 같이 사는거 같아 그러면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안 던집니다 모든 답변을 해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궁금한거 조금씩 올리시면 제가 시간 되는대로 답변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냥 쓸어 담아요 외국계 던질 필요 없습니다 홀딩 여기까지 노립니다 외국계 쓰러 담아 셀트리온 반등 넣으죠 여기 바이오가 약간 주춤하고 있는데 시장 같이 계속 상승세 유지할거 같으면요 그죠? 오늘은 그것도 이야기했어요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반등 더 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 주초에 말씀드렸을겁니다 여기 장을 뚫으면 위로 올라간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매수세는 거래소에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계속 확대 볼까요? 그냥 계속 확대 걱정할거 없습니다 외국인 작정했어요 제가 보기에 그냥 사들어갑니다 선물도 3000개 사고 있고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기관 외국인 계속 사고 있어 걱정할거 없습니다 오래간만에 오래간만에 상승 한번 해보자 우리도 그렇게 힘들게 만들었잖아요 이거 매치된다 했지 않습니까 10일 하락했고 5일 장 초반에 주 초반에 5일째 반등하고 있으니까 이번 주말까지 갈 수 있다 했습니다 틀렸어요? 가고 있습니다 지금 며칠째입니까 8일째? 9일째? 잠깐만요 오늘 목요일이죠 수요일이죠 잠깐만요 아 여기 잘못했어 여기 여기 9일 오늘 목요일이네 죄송합니다 정신이 없어요 지금 하하 목요일이죠 해납코 그죠? 하 내일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여력 충분히 있어요 2230까지도 강하게 돌파 가능하다 라고 주 초반에 이야기했습니다 전력대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빠진다고 아니면 그때 잠깐 오른다고 파다닥 그러지 않습니다 야 5%가 삼성전자 예이야 이효리의 옛날에 애니 이효리 애니폰인가 그것도 들어야 되겠어 안되겠어 삼성전자 그죠? 이효리 삼성 하면 나오란가 모르겠다 나온다 이게 아닌데 그죠? 이효리 딱 음악 나오면서 딱 해야 되는데 하 제가 뉴스 잘 안본다 그랬습니다 그죠? 뉴스가 기준이 되려면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예를 들어 실적 호조 뉴스가 나와서 시장에서 주가가 올라가고 실적 악화 뉴스로 주가가 빠지면 그거 믿어요 어떨 때는 올라가고 어떨 때는 내려가면 어떻게 믿습니까 그죠? 그런거 한번도 본거 아니죠? 실적 호조했는데 그 다음날 박살내는 경우 참 많이 봤구요 그것도 7%씩 실적 악화했는데 오히려 올라가요 물론 선반영 이런 부분은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안믿어요 삼성전자 그대로 홀딩합니다 잔파도 그럽니다 삼전 그대로 홀딩 믿어주시는 분들은 같이 편안하게 같이 하는 겁니다 유료회원들 지금 여덟 분 계세요 그죠? 죄송합니다 일곱 명입니다 안그래도 헷갈려가지고 그죠? 같이 하시면 되는거에요 혼자서 하기 힘들다 유료회원 모집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시죠 회비 안아깝게 해드리겠습니다 50만원이거든요 50만원 안아깝게 해드리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대놓고 이야기합니다 무료방에 모셔놓고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 그렇게 안해요 무료방에 날아가는 채팅 퀄리티가 유료방보다 훨씬 낫다 저는 자부심 갖고 있어요 다른 유료방 제가 직접 눈으로 다 확인한 바도 있습니다 제가 무료 채팅방 어떤 분 초대에 의해서 들어가니까 그죠? 있었던 분들이 다 그건 증명해 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있는 분도 어디 뭐 저한테만 무료방 있겠습니까 딴 데 다 있는 것도 알고 있는데 하나케미칼 올라갑니다 그죠? 양호 CJENM 그만 그만 현대건설 올라가고 있고 오뚜기 조금 주춤하는데 큰 걱정 없습니다 HLB 생명과학 이것만 가면 돼요 그러나 삼성전자하고 둘 다 주력일 때 거의 반반이거든요 이게 4.4가고 이게 1.2가면 상세하면 어떻게 됩니까 포트폴리오는 플러스 아닙니까 그쵸? 여기가 1.5가고 여기가 1.1 마이너스고 상세 여기 0.5 여기 0.8 상세 포트폴리오는 플러스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포트폴리를 짜는 겁니다 물론 한두개에 집중하면 더 좋을 수도 있겠죠 그것이 낭패를 봤던 것이 GS건설 현대건설에서 낙폭 크게 두드려 맞았던게 그쪽으로 많이 실려서 그래요 인정합니다 그죠? 저처럼 2주 동안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한 마음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 없을거에요 그냥 있는데도 없는데도 그냥 쓱 넘어갔잖아 그죠? 더 이상 이야기 안하겠다 했는데 그런 부분 인정하고 하면 되는거에요 잠깐만요 자꾸 아 됐어 힘들어 자 포트폴리오 양호하구요 시장의 전체 큰 흐름을 잡아내는 부분들 여러분들께 방송으로 그리고 채팅으로 알려드리니까 여기가 강세라는 걸 알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가 약세 올 거라는 걸 알고 다 던졌지 않습니까 틀렸어요? 신나게 먹었어 LG생활 건강하고 아모레퍼스피크하고 빠지잖아 이거 사자고 그럽니까 다 챙기고 나왔어요 이렇게 순환할 거라는 걸 알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틀렸습니까 그죠? 바이오가 조금만 돌았으면 돼 바이오만 그죠? 그동안에 안가던 2차전지가 갑자기 가잖아 왜? 낙폭가돼 좀 있으니까 살만한 게 뭐였을까 이렇게 봤을 때 큰 부담감 없으니까 여기 집중적으로 강한 매수세 들어오지 않습니까 5G 역시 강세는 맞네요 그죠? 이렇게 관심 가지면 돼요 46분이네 이제 가야 될 시간 왔습니다 자 포트폴리오 다 양호하니까 전북 헐딩이고 오래간만에 강한 상승세 아 기분 좋아요 여러분들도 오늘 활기차게 기분 좋게 오늘 하루 보내시고요 포트폴리오 야 삼성전자가 4% 날라 와 진짜 다우존스 0.30 나스닥 0.34 더 상승 중입니다 그죠? 양호 최근에 시장 해외시장의 특징이라면 지수가 상승하거나 그러니까 지수가 하락할 때 주로 주로 곽강을 받는 골드도 같이 상승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채권도 같이 상승한다는 겁니다 그만큼 기대수익에 아직까지 못 미친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조금 거시경제적인 부분이니까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시고 아 그런가보다 이렇게 넘어가시고 어쨌든 선물 다우존스 선물 그리고 나스닥 선물도 플러스권 지금 유지중이다 그리고 그동안 기름값이 오일이 되게 많이 낙폭이 심했었는데 차근차근 오펙 감산 하겠다 6월까지는 지속하겠다는 그 발언 때문에 같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정유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석유화학 이런 부분에서 기름값 올라가는 것은 나쁘지 않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조금 조정권에 왔는데 하 참 이걸 좀 끊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장대양봉이거든요 약간 주춤해도 올라갈 수 있다 더 홀딩합니다 안 던집니다 오늘 삼성전자로 멀기는 날이에요 자 시장은 0.88 코스피 상승 코스닥이 0.21% 상승하고 조금 주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정받고 있는 상황인데 기관 외국인 좀처럼 매수폭 줄일 줄 모르고 있고 선물도 외국인 계속 사고 있으니까 그대로 홀딩 하시라는 의견 드리면서 마치 들어가죠 자 여러분들 최근에 시장 등락폭 상당히 심합니다 여러분들 마음고생 대단히 많이 하고 계실텐데 제대로 된 기준을 가지고 매매를 하셔야만 휘청휘청하는 등락폭 심하고 변동성 심한 장세에서 잘 매매할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구독 안하시고 계신다면 구독 눌러주시고 참여 방송 참여 잘 해주시는 분들 무료 채팅방에도 초대해 드리겠고 혼자 하기 힘들다 하시면 유료 채팅방 운영하고 있으니까 같이 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시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트위터 무료방송 들어보니까 괜찮다 하시면 주위 기인들에게 좀 안내해 주시고요 광고 나올 때 스킵하지 말고 좀 봐주십시오 3천원도 못 벌어요 추천 방송 주식생적 탈출 팁 올려놓을 테니까 공부하는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전 또 다음 시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 네 눈 딱 I'm Dr. K야